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첫 시사연데 저희 진짜 멋진 여우들과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재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주변에 많은 응원 공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희식입니다 역자리 같이 오신 친구분 손을 꼭 잡고 보세요 꼭 잡으시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배우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보람을 느끼는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극장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직접 인사드리는 이 순간일 겁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고은입니다 네 이렇게 굳은 날씨에 옆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요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처음 선배는 자리여서 굉장히 떨리고 또 설레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시고 좋으셨다면 꼭 좋은 후기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혜진입니다 오늘 일반시사 첫날인데요 정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빨리 보시는 게 좋겠죠 그쵸? 네 파묘하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 있어요? 네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저희 파묘 잘 부탁드리고요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GSA 으 죗 2 4 더 4 5 감사합니다.